자, 오탄업법 저격 1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1강에서 배우는 것은 형용사하고 부사, 골라내는 업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예전에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박스 안에 묶여있으면, 아니면 부사나 형용사에 밑줄이 가있으면, 자, 하여튼 이런 형용사, 부사의 업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를 고르면 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부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형용사를 고르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형용사하고 부사를 골라낼 수 있으려면, 형용사들이 언제 사용되는지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1.1. 형용사가 사용되는 첫 번째 경우는 2형식 주격보호. 2형식 주격보호에서 보호에 바로 형용사가 옵니다. 보어. 자, 그렇지만 이 형용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부사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만 갖고 푸는 것은 힘들고, 몇 가지를 조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형식.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게 몇 형식인지 어떻게 알 거야? 아, 딱 보니까 주어, 동사, 주격보호가 있으니까 바로 2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절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2형식, 어떠한 문장을 보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형식 동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형식 동사는 상태, 변화, 감각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태, 변화, 감각 동사들을 전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태 동사. be, remain, keep, stay, 변화, become, get, go, turn, grow. 자, 이럴 때 상태 동사는 이다, 나, 계속, 뭐, 이다로 해석하는 거고 변화 동사는 뭐, 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감각 동사는 look, taste, smell, feel, sound, seem, appear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감각, 사람의 감각과 관련이 있다. 보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get 동사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get의 동사가 원래 되다라는 의미야? 아니죠. get의 의미는 가지다, 얻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해석하잖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제 5형식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지.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get은 가지다, 얻다. go,는 가다고, 터는 돌다고, 어? grow는 기르다나, 자라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도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상태 변화 동사들은 3형식도 2형식뿐만 아니라 3형식의 의미도 있고 1형식의 의미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감각 동사죠. 이 감각 동사들도 1형식도 사용되지만 몇몇은 1형식도 사용되지만 3형식도 있어. 그래서 taste는 예를 들어서 뭐뭐한 맛이 나다라고 2형식인데 3형식은 무엇을 맛보다야. smell은 무엇을 냄새 맡다고 2형식은 뭐뭐한 냄새가 나다.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3형식은 무엇을 느끼다. sound, 뭐뭐한 소리가 나다. 무엇의 소리를 내다. seem, appear, 뭐뭐해 보이다. 그런데 appear는 또 1형식도 있어. 우리 나타나다라고 많이 외우잖아. 그건 1형식이야. 2형식이 아니라. 자, 룩은 뭐뭐해 보이다. 무엇을 보다. 아니면 1형식일 땐 보다. 자, 그럼 예제로 들어가서 보자. 자, the blanket fell smoothly on my skin. 자, 그 피부, 그 담요는 나의 피부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원래 부드럽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야? smooth야, smoothly야. 부사 smoothly지. 부드럽게는 smoothly.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형용사 smooth를 들어가야 돼. 왜? 얘가 2형식 동사이거든. 얘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담요가 부드러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형용사. 뭘 보고 알았다고? 해석만이 아니라 이 동사가 2형식이라는 걸 보고 형용사를 골랐다고. 자, 요 밑에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 자, smooth가 B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담요가 실제로 부드러운 건 아닌데 느낌상 부드럽게 느껴졌다. 동사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답은 smooth야. 어, 왜? 다시 얘기하지만 이 feed이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2형식 동사들 상태, 변화, 감각 동사들을 외우지 못하면 정확하게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요번에 함정 자, 2형식 동사처럼 보이지만 2형식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예언 봅니다. At the gate 자, 그 문에서 Each bag is open 각각의 가방은 열립니다. 그리고 자, 탐지게 그러니까 탐지견에 의해서 빠르게 냄새 맡아집니다. 여기서는 quickly가 답이야. 어? smell이 2형식 동사라고 감각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뭐뭐한 냄새가 나다. 근데 여기에 해석이 뭐뭐한 냄새가 나다야? 아니지. 탐지견에 의해서 냄새 맡아집니다. 어? 뭐뭐한 냄새가 나다가 아니잖아. 냄새 맡다? 냄새 맡아지다. 얘는 여기에서 is smelled로 연결이 되는 end 때문이죠. open도 하고 smell a, and, b니까. 그래서 is smelled가 되는 3형식 동사 수동태야. 그러니까 2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 quickl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앞쪽 거하고 지금 거하고 합치면 뭐야? 해석도 해야 동사 자체를 외워놔야 되고 그리고 또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이 2형식 동사처럼 해석이 돼야 진짜 2형식이야. 동사만 보고 2형식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룩동사 이 2형식 동사에서 아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룩동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룩동사는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2형식은 먼저 룩동사는 2형식 뭐뭐해 보이다야. 뭐뭐해 보이다. 멋있어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이 보이다. 자, 2형식이니까 당연히 수동태는 불가하겠고요. 자, 그 다음 3형식 동사는 의미가 무엇을 보다야. 이럴 때는 근데 룩S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룩S을 쓰거나 아니면 뒤에 의문사절 대부분은 룩S을 쓰는 구조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겠지. 그치? 3형식이라고 했잖아. 이거 수거 자체가 3형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1형식도 뭐뭐해 보이다간 아니라 그냥 보다야. 근데 1형식은 뒤에 아무것도 없죠? 뒤에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문법 문제로는 굉장히 적게 나와.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웬만하면 알아두고 He looks me in the eye. 그는 나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굉장히 드물게 나와. 드물게 나오는데도 중학교 때는 자주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로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룩, 사람 그 다음에 인더 쓴 다음에 신체 일부 뭐 오늘 쓸 때도 전치사는 약간 바뀔 때도 있는데 대부분 유룡 구조다. 그래서 여기는 그는 나를 봅니다. 눈 속에서 그게 아니라 나의 눈을 쳐다본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1-3번 자, 올리브 룩스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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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브는 그 드레스와 함께 아름다워 보입니다. 룩 동사가 어떻게 됐어?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해석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뭐해 보이다 로 해석되니까 이거는 이 형식이네. 그러니까 답은 뷰티풀을 골라야 되는 거야. 자, 인 디스 테이블 자, 이 도표에서 도표에서 자, 룩 블랭 What happened in 2007 2007년에 일어난 것을 세밀하게 봐봐라. 세밀해 보인다가 아니잖아. 세밀하게 봐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니까 무엇을 보다 하냐. 그치? 그러니까 얘는 carefully가 들어가야 돼. 이 룩은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이 왓절이 목적어가 된 거거든. 그래서 왓절을 목적어로 하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부사 carefully가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1-5번 The little lion looks curious curiously at my camera. 그 작은 사자는 호기심 있게 나의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앞에 룩 동사가 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룩밖에 없네. 그런 룩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바로 아, 형용사가 올라야지. 아니야. 그럼 looks curious 하면 호기심 있어 보인다. 근데 해석은 뭐야? 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look하고 at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이거 정말 많이 나와. look하고 at을 떨궈놓는 거 어,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꼭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look at 삼형식이기 때문에 부사 quickly가 curiousl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5형식 목적격 보호 1.2 자, 주격 보호에 형용사가 쓰였지. 5형식에서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2형식에서는 주격 보호가 있지만 5형식에 목적격 보호가 있죠. 고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해석은 부사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형용사 자, 요거는 근데 3.32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자, 그래서 5형식 해석은 목적어의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주격 조사 은는이가가 붙을 수 있다. 자세한 건 2탄 구문독회에서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놔두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여기다. 해석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문법 문제지만. 자, 그래서 예문 봅니다. 자, 1-6번 You can make her happy happily with your kind word. 너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 너의 친절한 말을 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행복하게 행복하게는 원래 happily지 하지만 여기는 happy가 들어가야 돼. 왜? 이게 5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리거든. make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자, 1-7번 He found his car effective effectively while driving on off-road. 자, 그래서 그 off-road 하면 야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포장도로. 자, 비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동안 그는 그의 차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깨달았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 find 동사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이기 때문에 답은 effective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밑으로 보여요. 자, 5형식처럼 보이지만 5형식이 아닐 수 있다. 앞쪽에서도 나왔지? 아까도 smell이라는 동사 나왔는데 smell이라고 보이면 아, 이거 2형식 무조건이구나. 아니었잖아. 해석해보니 수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형식이었고 답은 부사였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동사만 보고 판단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해석도 같이 해야 돼. 자, 1-8번 He found the book 자, 해석해보니 to understand 자, 그러니까 그는 그 책이 이해하기에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는 found가 5형식 동사로 쓰였고 얘는 목적어 어, 얘도 여기는 목적격 보호 그 책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o understand 뭐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쉽다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책이 쉬운 거네.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밑에 He found a book is easily in a bookstore 그는 서점에서 그 책을 쉽게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서점에 가서 책 짰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린 게 아니라 가자마자 눈앞에 바로 딱 있어요. 어, 이게 내가 원하던 수학의 정석이네 그리고 바로 딱 고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 쉬운 게 아니잖아. 그치? 어, 책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삼형식이 삼형, 삼형식으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들어간 거야. 해석을 해봐야지만 삼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책이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꾸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파인드 동사를 설명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1.2 자, 목적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격 보호 자, He found a book after reading it twice 자, 그는 그 책을 자, 두 번을 읽은 이후에 그것을 두 번을 읽은 이후에 자, 이거는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책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기가 어려워. 어려울 수가 있어. 어, 어떡하겠어?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보다 앞에 있는 수거형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4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보호 앞으로 빼는 거야. Make possible 가능하게 하다. Make sure 무엇을 확실히 하다. 이거를 우리 제일 많이 본 것 같이 Make useful 유용하게 만들다. Set free 석방하다. 자, Peter made surely that all the students were treated fairly. 모든 그 학생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대우받을 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이 앞에 있는 수거였기 때문에 아, 형용사 부사 당연히 휴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착각해서 아, 메이드 동사가 동사고 이 대절이 목적어니까 여기가 부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수거 수거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 휴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1.3 자, 보호를 수식하는 부사 자, 문장 구조 봐볼게. 자, 제임스 1.12 자, 제임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믿을 수 없게 똑똑하다. 아, 이걸 또 보고 아, 이거 이 형식 동사구나. 그러니까 여기 주격보허 언빌리버블이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보니까 이즈가 이 형식인 거는 맞아. 그렇지만 스마트가 주격보허고 이거는 여기에 스마트를 꾸미는 부사일 뿐이야.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제 이렇게 들어가면 함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를 수식하는 부사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1.4 부사의 다양한 용법 자, 앞쪽에서 그 이 형식하고 오 형식으로 사용되는 형용사 그러니까 주격보허, 목적격보로 사용되는 형용사를 배웠으면 또 부사의 또 다양한 용법을 배워야겠죠. 자, 먼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다. 이거 뭐 당연하지. 명사는 형용사의 꿈이지만 명사가 아닌 제외한 모든 것은 부사의 꿈이잖아. 그 다음 분사는 형용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한다. 이거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자, 분사 ing계열 어, ing계열 과거문사도 있지만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무조건 부사가 수식하는 거야. 이건 뭐 동명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오형식 구조처럼 보이게 만든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도 출제된다. 오형식 동사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동사,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음, 근데 요거는 오형식 동사도 외워야 되고 어,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1라지 13번 봅니다. 자, don't assume his innocent hastily 자, 그러니까 성급하게 그의 무죄를 어, 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정짓지 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 구조가 딱 보니까 여기가 오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원해. 딱 구조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이 없음은 삼형식 동사가. 왜? 외운 동사 중에 오형식 동사 외워놨던 것 중에 없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야.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오형식만이지. 여기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don't consider his speech appropriate, appropriately 자, 해석해 보니까 그의 연설이 적절하다고 여기지 마라. 아, 이거는 오형식이야. 왜? 이 컨스더 때문에. 이거 외웠던 동사거든. 목적, 뭐, 오형식 동사로. 그러니까 안 외우면 못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appropriate이 들어가야 돼. 자, 1-15번 자, he lied down on 자,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clean beach 깨끗한 바닥 해변에 누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뒤쪽에 있는 형용사 얘를 꾸며주는 클린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erfectly가 답이 되어야 되겠고 1-16번 자, the alarm clock makes 어쩌가지고 아, 또 메이크 보고 아, 이거 메이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그 수가구나. 아니야. 보니까 짜증나는 소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알람 시계는 짜증나는 소음을 그런데 이거는 remarkably 그래서 얘는 annoying을 꾸며주고 있는 그래서 얘는 분사 분사를 꾸미는 부사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우 그러니까 매우 몹시 놀랍게도 짜증나는 소음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자, 1.5 명사 뒤에 형용사 후치수식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지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명사 뒷자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걔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 들어가면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절이 아닌 경우 후치수식일 때 후치수식 그러니까 후치수식이 이런 거지 이거는 들어가는데 절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비동사의 주격보호자리겠지. 자, 1-17번 자, busily busy with their life need to rest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need to rest 가 동사네. 그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야? 바쁜 사람들이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바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비지가 들어가는 거야. 피플을 꾸미니까. 근데 문법적 구조로 보면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요렇게 생략돼 있다는 거고 이 비지는 이 비동사의 이 형식 동사의 주격보호의 위치였겠죠. 근데 이렇게 생략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꾸미게 되는 거가 되겠지. 자, 1.5에서 명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그랬지? 이걸 또 함정으로 만들어. 명사 뒤라 그래서 무조건 또 거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여기때도 역시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데 자, 이때 구조를 봅시다. 자, people 자, 사람들이야. 자, 사람들인데 Peaceful, Peacefully Protesting the law 그 법에 평화롭게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Are marching along the street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에서 얘가 어? 사람들이잖아요. 어? 사람들이니까 평화로운 명사를 꾸미니까 이게 명사수식 형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조를 보면 밑에 봐보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다 그랬지? 얘는 Are Peacefully Protesting Dollar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사잖아. 얘가 목적어고 이 후절에서 그치? 어? 그럼 여기서 이 Peacefully의 구조는 뭐야? 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지? 동사수식 부사네. 프로테스팅을 설명하는 프로테스팅을 BING 그러니까 동사수식 부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Peacefully이 아니라 Peacefully가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랑 1.6랑 뭐가 다른 건지 정확하게 이해해 놔야 됩니다. 자 1.7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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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속에 형용사하고 부사 자 이건 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원급 비교라 그러잖아. 어떤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 원급 비교 속에는 형용사만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 다 있잖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또 As As 사이에 부사만 온다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데 As As는 형용사나 부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둘 다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요소를 통해서 형용사, 부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s As 2탄 구문독해서 배울 때 앞에 As는 매우라는 뜻의 부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나 접속사 뭐뭇처럼 뭐뭇 만큼 Nothing seem As 어쩌고저쩌고 As his hairstyle 어떤 것도 그의 머리 스타일만큼 매우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니까 Strangely 부사일까? 아니지. 얘는 이 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격 보호자리가 돼야지. 그래서 strange가 돼야 돼. 자 The story ended The story ended as strangely as it started 자 그 이야기는 끝이 났어. 매우 이상하게 그것이 시작했던 것만큼 매우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여기도 이 형식 동사일까? 아니네. 이건 일 형식이야. 그러니까 부사가 와줘야지.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형식 주격 보호일 때라 그랬잖아. 그죠? 자 1.8 형용사 부사 모두 사용되는 혼덩어휘 자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 더하기 ly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형용사 부사 두 개 모두 사용되는 단어들이 시험에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certain은 확실한 이라는 형용사고 certain이가 확실하게라는 부사야. 근데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형용사하고 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어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hard하고 high 같은데 hard는 형용사로서 어려운 단단은 열심이냐. 근데 부사는 열심히 세게 강하게 그럼 hard리는 뭐냐 에라이가 부터는 이거는 hard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준부정이지. 준부정. 그 다음에 high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high는 형용사로 높은 부사는 높이야. 그러니까 high가 형용사 부사 모두 사용되는 거야. 근데 highly는 얘하고 상관없이 매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carce 형용사 결핍된 부족한 scarsely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 완전 좀 다르죠? 얘는 뭐 scarce는 부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short 짧은 짧은 무엇이 부족한 그 다음에 shortly는 shortly의 뜻에서도 short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짧게 이 짧게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문법 영어에서는 대부분 곧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 close 가까운 가까이 close 클로즐리는 여기 또 가까이가 있긴 있어 헷갈리는데 또 세밀히 자세히 아니면 밀접하게 이건 또 클로즐리를 사용되는 거예요. near 가까운 가까이 뭐 뭐의 부사로도 사용되고 전치사 가까이의 near2하고 비슷하게 사용되고 nearly는 얘는 또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서 거의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nearby 형용사 인근에 부사 인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heart high 그 다음에 close 이 세 개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1-21번 봅니다. uneagle is circling 자 한 독수리가 선 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머리 위에서 높이 여기에서는 highly가 어울리지 않겠지 매우 그러니까 high가 답이고 1-22번 자 he is 그는 소음에 매우 민감하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highly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단어들을 알고도 있어야 되고 해석도 또 병행해서 풀어야겠다. 그치? 자 아까 1-8에서는 ly가 붙으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랬지? 근데 ly가 붙어있다 그래서 부사인 건 아니야. 왜냐 명사 더하기 ly는 형용사가 되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lovely하고 friendly야. 얘네들은 부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자 그래서 he seems friendly friend to me 그래서 얘는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부사가 들어가면 안되겠다. ly니까 부사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ly가 붙어있지만 이거는 형용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sim이 이 형식 동사이니까 여기는 주격보호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friendly가 맞는 거야. 자 1.10 서술형용사 서술형용사 보통 이야기하는 서술형용사는 앞에 A가 붙어있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afraid, awake, alive, alone, asleep, ashamed, aware, 뭐 이런 거. 그 다음 그거 안 붙어있는 것도 있어. fund, content, unable, words, 이런 거. 자 얘네들은 2형식 주격보호 혹은 5형식 목적격보호로만 쓰이고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는 없다.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는 없다. 단 명사의 뒤에서는 수식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든지 후치수식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비동사의 보호자리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형용사들은 A가 붙어있는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는 없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자 lonely, alone 둘 다 외로운이라는 뜻이지 자 그 외로운 소년은 너의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은 lonely가 답이 되었대. 왜? 서술형용사, alone 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25 자 P4 사람들 자 이번에는 밑줄 문제로 넣었어.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밑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자 사람들 afraid to fly, hate a traveling 어? 구조를 보니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비행기 여행을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네? 어 명사는 서술 얘네들은 서술적으로만 쓰이고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맞아. 왜?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거든. 그럼 구조로 보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 넣고 생각해보면 얘가 이영식 얘는 주격보호네. 그죠? 그래서 왜 1-25를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배울 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게 배운 거고 정확하게는 명사를 앞에서 직접 수식할 수 없다. 앞에서야 앞에서. 뒤에서는 상관없어. 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구조거든. 자 1-26 자 you can feel 자 너는 더 깨어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너가 if you go to sleep early 너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잠을 빨리 자면 아침에 너 기운이 상쾌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얘는 awake가 답이 되어야 돼. 왜? 이 wake는 동사밖에는 없거든. wake는 동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feel 동사가 이 형식 동사고 여기는 주격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여서 awake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a자가 이렇게 붙으면 형용사로 바뀌는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함정 unlike하고 like like의 앞에 a자가 붙어있으니까 얘도 형용사 맞아 형용사야. 근데 얘네는 품사가 아예 달라. 품사가 그래서 얘네가 시험에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국 얘네야.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unlike 시윤이 like 하신가 라이크부터 하자. like는 전치사 뭐뭇처럼 그 다음에 또 접속사도 있죠? 접속사도 뭐뭇처럼 동사는 무엇을 좋아한다. 대부분 전치사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unlike는 형용사로서는 비슷한이라는 뜻이고 근데 당연히 서술형용사겠지? 부사는 똑같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unlike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 부사의 의미도 있어. 근데 like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 자 그는 나의 형제와도 같습니다. 얘는 like가 들어가야 돼. 왜? 뒤에 보니까 명사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야. 전명구를 이루어야지. 전명구. 형용사나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명사가 와.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부사 뒤에는 명사가 안 오겠지. 그리고 해석 자체가 다르잖아. be like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be like 하면은 뭐뭐와 같다. 뭐뭐처럼이다.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treat people regardless of their race. 그래서 regardless of 하면 뭐뭐에 상관없으니까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너는 사람들을 똑같게 대우해야 합니다. 여기는 얘가 오형식이 아니야. 오형식은 아니고요. 이건 삼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서는 like가 부사로 사용된 거네. 삼형식이니까. 그죠? 자 1.12 형용사 투부정사 수거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들은 해석은 부사처럼 돼. 해석은 부사처럼 되는데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그냥 수거라고 생각해. 그냥 외워. 그리고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주격보고 들어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외워야 돼. 자 그래서 1.29 먼저 봅니다. 자 you should be 그 다음에 뭐 careful, carefully to adopt a new technology not in a hurry. 서두르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자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니까 carefully가 들어갈까? 아니야. carefully 들어간다는 거야. 왜? 수가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새롭게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은 carefully지만 여기는 carefully 들어가야 돼. 왜? 수거적 표현이니까. 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거를 꼭 암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다. be sure to 분명히 뭐뭐할 것이다. be afraid to 뭐뭐하길 두려워하다. be certain certain to 분명히 뭐뭐할 것이다. be happy to 기꺼이 뭐뭐하다. 행복하게 뭐뭐하다. be bound to 뭐뭐하기 마련이다. be reluctant to 뭐뭐하기를 꺼려하다. be free to 무엇을 해도 된다. be anxious to 뭐뭐하기를 뭐뭐하고 싶어하다. be free to 뭐뭐하는 것은 무료이다. 그러니까 be free to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네. be desperate to 간절히 뭐뭐하고 싶어한다. be careful to 조심스럽게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에 조심하다.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에요.